보시면 이제 출고가 워낙 늦다 보니까 이게 신차급이라고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저희 매장이 네 반갑습니다 일구사회 증거차입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클릭해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좋아요, 알람,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수수료 없습니다 수수료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 매장차입니다 자 이 차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 말로 하면 인판이죠 인판, 인판이라고 했나요? 새차 이런 건데 벤츠 A클라스 4세대물 220, 220 세단이고요 이거는 2021년, 작년 6월 최초 등록이고 연식도 2021년이고요 키로수가 5,000키로예요 보시는 바디가 검정색이고 흰색인데요 보시면 여기 엔카 진단도 다 받은 차량이긴 한데 그냥 쎈차예요 쎈차 이런 차들이 이제 출고도 워낙에 늦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들을 좀 좋아하실만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찍고 있고요 이 차는 흠집이 없어요 제가 딱 말씀드리면 이 차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실 수 있는 차고 뭐 단 하나의 흠집도 없어요 정말 너무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그냥 이렇게 좀 이런 옵션이 있다 이런 게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겉과 속을 좀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마음에 드시면 전화나 카톡 얹어주시면 보여드리려고 하는 차고요 저희는 이런 차 정말 많습니다 필요하신 벤츠, BMW 보시면 벤츠, BMW, 아우디 정말 많고요 이 차는 새 차가 얼마 안 되셔서 보시면 매장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돼서 보시면 그냥 새 차예요 가격 대비 보시면 신차 초고가 워낙에 늦으니까 이런 차 찾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항상 찍고 있습니다 예, 뒤에 보시면 바디인데요 이쁘죠? 그냥 광택이 그냥 광이 그냥 뭐 그냥 살아있어요 이렇게 바닥도 이렇게 보시면 뭐 보시면 어떻게 해서 녹스는 이런 거 전혀 없을 정도로 깔끔하시고요 뭐 흠잡는 게 이상할 정도로 차가 이쁩니다 정말 이렇게 보셔도 비춰지는 각이나 이런 게 이야 비싼 값을 차는 것 같습니다 예, 트렁크 상태인데요 이제 정품 이거 사실때 주던 매트는 다 여기 있고요 자 그냥 새 차예요, 새 차 보셔도 그냥 뭐가 없어요 그냥 다 깨끗해요 완전 새 차 새 차 그냥 새 차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공간 자, 보셔도 공간 안으로 잘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아, 뒤에서 보는데 이야,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자,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 어, 요거 각도도 이렇게 보시면 좀 붉게 시피셔서 진짜 이렇게 새 차 느낌이 딱 나시고요 어, 좋은 거 같습니다 자, 시선 걸어보겠습니다 그냥 모든 게 새 차예요 보시면 뭐 이렇게 공전 시스템도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현대 리모컨, 이야, 모든 상태가 정말 좋고요 뭐 나오는 거, 오토 이런 거 정말 잘 돼 있고요 자, 옵션 모드를 다 보여드리고 이제 후방 카메라를 한번 보여드려 보긴 할게요 자, 보시면 이제 센서라 이런 거 와, 저 화질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예, 제가 요즘에 요 연출 이렇게 해서 찍어서 하는 건데 자, 제가 봐도 이쁘긴 한 거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메모리 시트 하나, 둘, 셋 여기 보시면 1, 2, 3 다 돼 있고요 자, 모든 게 되게 깔끔하고요 예전 벤츠 같은 거 좀 살짝 까지긴 했는데 요런 거는 이제 그런 거 없이 굉장히 새 차 잘 돼 있습니다 트렁크도 잘 돼 있고요 제가 옵션으로 오토박킹에 있는데 오토라이트, 페이스리프트 뭐 없는 거 없이 다 있는 차고요 자, 바닥도 보시면 깔끔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가죽상태 이쁘죠? 자, 이렇게 문을 열어 봤는데요 자, 보시면 벤츠는 벤츠다 근데 그게 뭐 비싼 차가 아니라서 자, 가죽상태도 이런 것도 참 보셨는데요 그냥 뭐 타고 다니시는데 뭐 이렇게 뭐 크지 않은 차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좋은 거 같습니다 예, 주소석에서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야, 상태도 자, 여기 보시면은 퐁퐁 열선 파 있고요 가죽상태 야, 완전 새 차인데요 보시면 먼지 하나 없어요 뭐 사용 흔적도 없는데요 자, 요거 아, 잠시만 오늘 좀 보여 드린다는 게 자, 요 공간활용 잘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사용설명서라든가 다 있으시고요 바닥도 아주 많아서 요거, 요거 가 이쁘시죠? 네, 이제 운전석 아니, 조수석 뒷자리인데요 넓지는 않습니다 진짜 넓지는 않는데 그냥 아담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오너드라이브를 타셔도 괜찮을 거 같고요 자, 천장상태 이렇게 보여드리면 예, 보시면 깔끔하게 검은색, 올블랙 컬러로 되어 있어 갖고 깔끔한 거 같습니다 예, 이게 천장상태를 이렇게 보셔도요 아, 깔끔한 거 같습니다 좋은 거 같아요 예, 지금까지 저194A의 중고차를 소비시켜드린 벤츠 A클라스 2021년형 보시면 이제 출고가 워낙 늦다 보니까 요게 이제 거의 신차급이라고 해갖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저희 매장이 정말 좋은 차 많습니다 필요하신 차 뭐든 전화 주셔도 제가 시세대비 또 저렴하게 그 시세에 맞게끔 판매하고 약속 드리면서요 저는 수수료 없습니다 자, 요 벤츠 있는 그대로 뭐 흠이 없죠 그냥 차 자체가 흠이 딱 하나 있다면 시세겠죠 가격 가격적인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가 시세에 맞게 판매를 하는 거고요 차량상태 정말 좋습니다 자, 언제든지 이 차 다른 차 먼 차 필요하시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네, 좋은 거 제가 선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벤츠 BMW 수입차 정말 많습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또 좋은 차 좋은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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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